쟤 저거 3년째 치고 여기 있구나 쟤가 알았으면 쟤가 꺼내 입었을 시즌에 초승을 안 나왔으면 자 간다 준비 시작 어 잠시만 준비 시작 너 그 음으로 하려면 이걸로 해야 되는데 오케이 준비 시작 아 이 노래 뭐였지? 아 러브유셀프네 아 러브유셀프네 지민이가 커버라고 했던 전설의 노래 아니야 별거 못했구만 와 기탈 이렇게 다쳤어 정국이가? 정국이 못끼리게 흘려도 죽어 여기 엠아엘 덮어서 가세요 그렇지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언제 기타에서 뉴욕에서 여수를 봤잖아 방금 덮고 앤디 근데 뭔가 잘 어울려 역시 짜는런려 아 tän dude ㅎㅎㅎ 여수밤 옛날에 뭐 철삭던거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단추들이네 이거 열심히 치잖아 이걸 잡는데도 크기로만 박히셨고 올리셔야 봐야해 이게 먹기 싫게 생겼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 관상력이 된거에요 이게 맞는거구나? 조금 차라리 그냥 손으로 주면 돼